여기가 파츠차 라이브 레스토랑입니다. 그 다음에 피닉스. 피닉스 게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수보마카도. 수보마카도는 각 지역들도 있어요. 막산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아직 문을 안 내리고 여기는 뉴탄 근처에 있는 수보마카도 쪽입니다. 한식 소울이네. 근데 소울인데 여기는 햄버거니까 햄버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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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adrenalin 퍼าน 아, 다 코 아, 다 코 여기가 수고 머카드인데 수고 마카드 쪽에 막탄 쪽에는 머카드에 한국 음식이 꽤 많아요. 깜짝 놀랐네. 일반 레스토랑은 지금 문 닫더라도 이쪽에는 한국 음식이 벌써 3개를 봤어요. 재미있는 세상이네요. 아주 재미있습니다. 컵밥 4개. 이 작은 수고 머카드에 벌써 한국 음식만 4개가 나와있습니다. 이 형상을 물어봐야해요. 라면집도 있네요. 문 닫았지만. 이번에는 그 양은 있는 것만 5개가 없죠? 네. 여기가 다 사는 것만 5개가 4개가 없죠? 이런 거에 불가한 것만 5개가 없죠. 상대로 flashes 땅 한국 상대로 뺀어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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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전 랩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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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05패스 짜리를 95패스에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 아까봐 네 아까부터 잘 들어서 잘 들었어요 아까부터 안전하게 잘 들었어요 아까부터 기름이 나오네요 기름이 남아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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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오게 다오게 바로 세트 스프스타를 이게 맛은 비슷한데 소지가 조금 나아 식시만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먹었지? 아, 몇 개? 몇 개? 몇 개가 없어졌어? 몇 개? 몇 개? 40년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